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붕붕이 오늘의 붕붕이 제주도 2박 3일에 붕붕이 붕붕이 오늘의 운전자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가 왜 안전벨트가 없지? 여기는? 아 여기 있구만 여기 달려있지 않나? 아 여기가 되게 넓네 이거 재밌겠다 캐니언무 노아의 방 좀 하라는 거야? 여기 아드님이 아드님이 직접 명사 지은 총으로 다 음식을 만든다고 바닷물로 두부를 만든다고 우와 두부 만드는 과정 도토리 부침개 피자처럼 잘라주셨어 원래 저는 그냥 먹어보는 거야 제맛인데? 떡이 꿀었네 음 음 검정 콩국수 오메칼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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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 이렇게 꾸들꾸들한 건 처음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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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스폰지밥집 같아 공격 나만 보고 나만 놀라게 저녁 오르면서 먹을 거를 예약을 하고 픽업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세모 세모 우와 가게 진짜 이쁘다 응 오늘 밥 짠 짠 이제 시작된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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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옆에서 세워 뭐야 아 빨리 어디던데 기다려 가만있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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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라고 뭐야 뭐야 나갔어? 우와 저 상징인 거 봐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꿈이 아니 우리가 꿈이 이발 잘못해가지고 생긴 자국 같다니까 산자국 응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깎았지 보여 지금 응 어머 어머 저 누워있는 거 봐 바보들 같군 저 우드스탑 봐 어쩜 이렇게 귀여워 너무 조그맨 하찮아 너무 조그맨 하찮아 저 스누피 중에 하나 가져가도 모르지 않을까 나 스누피 네발로 걷는 거 처음 봐 세상에 뭐지 역시 스누피는 강아지였어 그래 막혔고 네가 여기로 가는 거라네 막힌 거 같지 나 스누피 이게 지금 어떻게 검은색 에나멜 구두가 될 수 있어? 응 가든 한 번 갔다 왔다고 이렇게 되는 거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이거 짠 오 이거 상취로 오는 게 몇 쪽? 우드스탑 히리 여기 있는 게 몇 쪽 빠앗 진짜 아 진짜 운전 진짜 개팍하게 하시네 진짜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운 거 구두스탭 너무 귀여워 용서 못해 올라갈 수 있을지 하나에 올라갈 수 있을지 하나에 올라가 난 거야? 가자 하나다 안 써도 돼 오름 제주도 하면 오름이라고 말하는 저 군의 말을 따라서 오름으로 올라가 봅니다 와 잠깐만 벌레가 무지 많을 것 같아 일단 나는 코를 좀 했기 때문에 체력이 좀 길러졌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내 체력에 조금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어 벌레야 와 진짜 하늘이 진짜 이쁘다 아니야 하늘이 진짜 이쁜데 아 잠깐만 좀 흔들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계단 개많아 와 이쁘긴 진짜 이쁘다 하늘이 이쁜건 이쁜건 힘들어 빨리 와 엄마 내 목소리 틀려 나는 나는 틀렸어 아 힘들어 우와 먹자 이쁘다 중국보 이쁘게 생겼다 맛있겠다 이거 왜 이러다 맵돼지 만나면 어떡해 호랑이 안 만나는 게 어디야 맛있어 라면이 생각나는 맛이야 라면이 생각나는 맛이야 음 근데 벌레 보일 거 같지 않아 아악 아 이거 봐 벌레 거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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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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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한 머무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날의 따스함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침대 오 침대 무슨 일이야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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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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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뭘 입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아악 아악 자아 스누피 바람 쐬야지 안녕 아하하하 으하하하 재밌다 꼬미야 꼬미야 누나야 술래잡기 코너젤너리 말툭박기 말타기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디에 찍혔구나? 말타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